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도금별곰TV 안녕하세요. 도금별곰TV의 별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9일 미국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월드 디지털송세일즈, 월드앨범, 이머징아티스트, 소셜50 등 각종 차트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 이머징아티스트 4위, 소셜50 차트에서도 5위의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정말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음악이 이제야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노래가 한 곡 한 곡 정말 다 좋은데요. 이제 꽃길만 걸을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지난 3월 데뷔 이후에 미국 6개 도시에서 첫 해외 쇼케이스인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스타인 US를 전속 매진시키며 성공적인 글로벌 행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행보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지난 29일 방송된 SBS MTV 더 쇼에서 컴백 무대를 선보이는 동시에 꿈의 장 매직의 타이틀곡인 구하 4분의 3 승상장에서 너를 기다려 이 곡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정말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커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로써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지난 3월 데뷔 꿈의 장 스타 발매 8일 만에 음악방송 1위를 한 데 이어 정규 1집으로 컴백과 동시에 또다시 1위를 달성했습니다. 야야 이거 이렇게 8일 만에 1위를 한 거면 정말 최단기간이 아닐까요? 역시 믿고 덕질하는 신인 투모로우바이투게더네요. 이에 멤버들은 첫 정규앨범으로 컴백해 여러분 앞에 무대를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컴백 8일 만에 1위를 하게 되어서 더욱 감사드린다. 저희를 기다려주시고 변함없는 사랑 보내주시는 팬클럽 모아분들 감사하고 사랑한다며 멋있는 모습으로 나오게 해주시는 빅히트 식구분들 감사합니다. 또 멤버들과 멤버들 부모님께도 감사하다라고 기쁨의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건강하게 활동하면서 항상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되겠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특별한 컴백 무대를 가지며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인 9와 3분의 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와 수록곡 앤젤 올 데뷔를 함께 선보였는데요. 절도 있는 동작과 굵직한 웨이브로 파워풀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9와 3분의 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와 천사와 악마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재미있게 표현한 앤젤 올 데뷔를 무대를 통해 5멤버만의 다채로운 매력을 뽐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이리 보도 1위 가야지.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화이팅입니다. 화제가 되었던 투모로우바이투게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산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얻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